준비! 시작! 우리도 해보자, 뒤수리끼리. 시작! 정답! 어! 키가 와라! 정답! 어! 키가 와라! 아! 뭐야! 동시에! 또만댔! 또만댔! 진짜 동시에!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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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동시에 한번 둘이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처음 선후배로 동시에. 자, 가수부터! 하나, 둘, 셋! 렛츠! 달라 달라! 렛츠! 달라 달라! 와! 히철! 와! 귀영아! ства? 이우 ver wh Central 히킬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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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딱 3호인줄 알았어 이수광 혹시 불안하니까 최종 김민철 승 한 번 외치한다 최종? 오빠 아니야? 신반도 풀려간다 신반도 풀려간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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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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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대 아 나 이거 정답이야 이름이야 그래서? 키란 키 나는 아영 대표니까 아영 너는 놀토 이래 아 오케이 아영 놀토 놀토 준비 음악 춥! 아영! 아영! 주얼리 니가 참 좋아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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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은 긴 수준이야 주세요 네? 이거 리버스 슛 좀 더 길게 음악 주세요 일로 일로 놀라! 놀라! 놀자! 놀자! 오버에이걸 살짝 설렜어 오오오오오오오 요기,... 빵진이라 됐다 됐다 enjoyment makna 이 정도 나뉘리면 괜찮지? 이런 걸 원했어요. 놀랍던데 안무까지 알고 있는 게 더 소원하네. 다음 문제 음악 주세요. 아까 그거 아니야? 좀 더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숨차. 아영! 아영!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천천히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좋아. 손을 닫아줄게! 와 진짜 이거. 승리야 최고다. 게임 많이 나왔으니까. 강인! 강인! 오케이.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야 위에서 이거 조사하는 거야. 마리오메트 아니야 마리오메트? 제네는 춤을 잘 추는 건 아니니까. 엉덩이 엉덩이! 머리 속에. 아 진짜 아니야. 오 예! 레이 고! 나도 이거 들어볼 것 같은데. 정답! 저 오늘 음악 터진 것 같은데? 이유리! 텐미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노래ets가 아니면 탄산시 anc Rivool 이거 남자 노래인데. 남자 노래! 정답! 유거걸! 아니야 텐미니 씨라며. 자 음악 주세요. 스티커 터진거 아니야? 인피니트 내 꺼 하자 아니야? 정답하세요. 정답 인피니트 내 꺼 하자! 아영! 이게becausestool conflict 나의 끝까지 아니 잠깐만 아까 그 맨 앞에 다시 틀어줘봐 이건데 문제가 띵 이거지 올해 그 연말 특집으로 너 구걸이랑 붙어봐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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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걸 순복 후보로 해가지고 안 밀릴 뻔 구군이 절대 이겼어 내가 볼 때 알파 엠하고 붙어도 이겨 앞에 드르르륵 터뜩 터뜩 음악 주세요 와 똑같은데요? 아 똑같은데요? 너 이런 거 좋아해 조금만 더 아 가! 마마무 마마나 나나나나나 우리 너무 짧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에요 야 너 아이라인도 했니? 문신이야 맨도 안 했는데 나오고 아니 어디 문신 했는데? 아이라인 아우미 문신 방송 못 나가니까 이렇게 이거 모자이크 이거 테이프 붙여야 돼 아무튼 자체 모자이크 해 문신 방송에 눈은 나가 눈알은 내고 있는데 또 모자이크 해 어린 친구들 혹시나 막 따라할 거 문신 이거 어떻게 문신 가려야 돼 자 좀 길게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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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희! 시즈니스타 라임픽에 마보이 어 예? 아 호림이 목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게 대결 하나인데 야 여기서 그러니까 아영이 맞추면 아영서 결승 중이다 오케이 주세요 자 스팅 정답 딩 딩 딩 딩 딩 딩 딩 자 음악 주세요 1초 열린다 콱 어 뭐야? 정답 블랙핑크 뽁뽁뽁뽁뽁뽁 뚜루뚜루뚜루 뚜두뚜두 오케오케오케오케 하나 추고할게 뽀개 이거 맞나 추억이 우와 하나 추고할게 뽀개 이거 맞나 추억이 우와 이거 추운 추운 얘가 잘 알아 어 물방울 소리 듣고 맞춘다 지금은 누가 어 아기 방울 소리 같은 게 났는데 아직 안 틀은 거 아니였어요? 안 틀은 거 아니에요? 물방울 소리 나 지금 접촉할 때 그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아 대박이다 대박인데 어 이거 마이크 켰다 꺼진 소리 이거 목동자의 킥박스 아니야? 다시 한번 주세요 번호로 이런 게 나을까? 스스로 괜찮아 그러면 오 이거 호성경 잘하네 오 잘한다 오케이 오케 이게 이게 멜로디 앍기가 들어간 그때 킥하고 하이엇만 들어갔는데 어떻게만 쓰시냐 상미래 공주하게 상미래가 어박 추세보래 두 사람이 선수니까 이름 외치면 되죠 승관 저쪽 지금 심각해 음악 큐를 할게요 야아 심각해 음악 큐 순간 유키스 만만하니 이건 난 몰랐어 야 이걸 어떻게 말해서 2009년은 12월에 나왔을 거야 수근이 얼굴 좋아해 나는 이거 에이! 나는 이거 저건 줄 알았어 그 김원준이 형 모두 잠든 후엔 줄 알았어 아 그 때까지 나가겠지 수근이 형은 수근이 형은 수근이 형이 뜻밖의 그 때 이건가 어우 진짜 어려워 어린 애들한테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대박 뮤직 큐 정답 와 뭐야 그 미스터 츄 에이핑크 올라간다 야 야 춤춘 내가 아니라고 진짜 춤을 춰 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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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것 같아 야 나 춤 좀 너 춤춘다 너 이거 지금 야 니가 우리나라 챔피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제 한 번 꺾을 때가 됐잖아 미스터 부 아주 오늘 관 철 이렇게 해 아 그냥 한 글자로 누가 모르는 줄 모르겠어 정답을 치면 되는데 그냥 쫄깃쫄깃하다 뮤직 큐 와 와 드럼 하나 들리는데 맞아 드럼 하난데 근데 약간 이 리버브 느낌이 되게 정답 뮤직 큐 간 아 맞다 메인보우 에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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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 뭐 와 너 잘 한다 Just a collection Re 어? 레인보우다 어 어 쁠리나 지금 쪼리나 많이 쪼리나 아, 졸리는데? 한 번 내가 좀 더 이걸 빨리 부자를 불러볼게. 큐! 건반 하나 치면 아닌가? 아, 이게 뭐였지? 조금 더 길게! 무조건 히트는 이길래. 뮤직! 큐! 아, 맞아! 정답! 정답! 두 번 다시 팔은 피지 마! 다비치! 사랑과 전쟁이었나? 맞아 맞아 맞아. 와, 잃어버렸어. 와, 근데 10대가 아닌데. 소창이 노래인 줄 알았어. 진짜 아닌데, 하나 다 알아. 이거! 아, 근데 다 내가 활동할 때 노래들만 나오는 거야. 자, 김희철 파이팅! 김희철 파이팅! 자, 김희철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이거. 넌 중에 주인이 잘 아니야. 승관아, 너 진짜 잘하는 거야. 인정해, 인정해. 아니, 너는 인정해야 해. 너는 대단한 거지. 나는 내 시대를 너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 왜 솔직히 이거 피지컬로. 대형! 뮤직! 큐! 승관! 와! 손담비 토요일 밤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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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우리 회사 했어요. 어? 홍답니다! 우와! 우와! 저거밖에 몰라. 왜 그래. 오! 오!